1, 2, 3, 안녕하세요. 비비찌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사람... 아,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생명사람. 필요하면 있으려면. 너무 깨끗하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시는 말씀 계속 하십니까?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아무튼 오게 되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찌의 엄지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비비찌의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찌 신비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팬분들은 다 박수 치시고. 저하고 조금 비슷한 조카나 따님 있으신 분들은 다 보시면서 박수는 치고 조안을 하시는데. 아이고, 다들 춥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런 게 다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짧게 할게요. 오늘 오신 소감? 역순으로 한 번 할까요? 네. 역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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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비비지가 응원할 테니까. 저희 오늘 저희 에너지 마음껏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여러분들께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에너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 열심히 하고 갈 테니까 비비찌 한 번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똑같지 않았어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야외 공연인 걸 알고 있었는데.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이랑 너무 추워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햇살이 딱 따뜻하니까 너무 날씨가 좋고. 저희 사실 지금 하나도 안 추워요. 맞아요. 저희 안 추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춤추니까 굉장히 에너지도 돌고 힘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따뜻한 에너지 많이 받았으니까. 저희 3명 다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께 에너지 많이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좋은 가을 마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또 저희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4, 50대 분들은 조금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우니까 이분들도 춥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 참 고민했는데 드릴까 말까. 20년 지나면 너희들도 춥단다. 맞아요. 그래도 아마 우리 걱정할까봐 안 춥다 그러는 거지. 사실 진짜 추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뺏지 않고요. 여러분들 진짜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박내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제일 큰 에너지를 주려고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 나이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좀 귀엽게 재롱을 많이 부리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귀엽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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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